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모두 해결해드리는 건강 온웨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 미리 보내주신 사소함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6개월 전부터 피부가 간지러워서 긁으면 마치 모기에 물린 듯이 빨갛게 부어올랐다가 한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팔과 다리 몸통까지 생겨서 피부과에 갔더니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복용 중인데요. 한방에서는 과연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고 또 이것도 면역력 문제인지도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보면 시기성 두드러기와 관련이 좀 높습니다. 즉, 알레르기, 피부염이긴 하지만 알레르기, 즉 과민성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장내 점막, 장내 방어병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마도 식습관이나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가 면역의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 장내 피부와 구강 그리고 장점막은 발생학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어떤 병들은 항상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약을 드시긴 하겠지만 급한 어떤 증상은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내 몸의 디톡스를 통해서 피부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으면 합니다. 네,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장 환경을 잘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문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2번인데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중 혈액검사에서 류마티스 관절념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 면역질환은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를 갖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자연 임신이 어렵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념이라고 해서 자연 임신이 안 되고 이러지는 않지만 항상 류마티스 즉 자가 면역까지 갈 정도의 만성 염증 상태라는 것을 몸이 인지를 하시고 그 염증을 풀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시행을 하신다면 자가 임신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경우는 있죠. 어떤 이 난자의 정자가 들어왔을 때 이 정자를 내 몸 내가 받아들여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찔러야 되는 이 존재라고 자가항체가 있을 때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임신이 안 되지는 않지만 내 몸을 정비를 해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임신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괜히 걱정했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됐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비대면 주체 건강 좋은 날 이렇게 송영길 선생님과 함께 면역력, 자가 면역 또 질환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섣부른 생각으로 인해서 앞서 질문처럼 걱정하거나 우려를 표하기보다는요.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으로 균형 있는 면역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